네 이제 본격적으로 뉴턴 역학의 제3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들 있겠지만은 뉴턴은 일단 이 세가지 법칙을 이유없이 법칙으로서 설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그것이 자연현실과 잘 맞는다. 이런식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죠. 그 첫번째 법칙은 보통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힘이 가해지지 않은 물체에는 직선을 따라 운동을 계속한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도 그 몇가지 가정이 숨어있는데 그걸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직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동시에 똑같은 빠르기로 똑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 라는 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뉴턴의 제1법칙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숨은 과정은 뭐냐면은 도무지 직선이란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유클리드 기학이라고 하는 원래의 기학에서는 직선의 개념이 뭔지 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힘이 가해지지 않은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나중에 아인슈타인 시대로 오면은 공간 자체가 휘어버린다. 이런 새로운 깨달음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직선이란 개념이 혹은 유클리드 기학이란 개념 자체가 아주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뉴턴 시절에는 물론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뉴턴이나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직선이라는 개념이 그냥 상당히 자명한 개념으로 받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없을 때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하면은 그럼 힘이 가해졌을 때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 바로 두 번째 법칙이죠. 어떤 물체의 힘이 가해졌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운동이 바뀝니다. 물론 이것도 운동이 바뀐다고 말을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표현 방식은 이거일 거예요. F는 MA다. F는 힘이고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다. 이렇게 보통은 알려져 있는데 사실 뉴턴이 표현한 방식은 딱히 F는 MA는 아니고 운동의 변화량이 힘이다. 이거였어요. 조금 더 포괄적인 듯 하면서도 약간 애매한 표현을 썼죠. 물론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느냐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물체에다가 얼마만큼의 힘을 주면은 그 물체도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양의 힘을 나한테 준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뉴턴이 과연 이 세 가지 법칙을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무슨 수를 써서 알아 냈느냐 하는 것은 좀 불가사이에 가깝습니다. 이런 체계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 순간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과학자들의 뛰어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람들의 업적을 토대로 그것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쌓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뉴턴이 이전에는 엄밀히 말하면 물리학이 없었죠. 그런데 뉴턴이 이런 법칙을 적음으로 해서 갑자기 물리학이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뉴턴은 도대체 이런 지식을 어디서부터 구했느냐? 하면 딱히 선배들이 해놓은 어떠한 업적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증거 이런 것들은 갈릴레오, 데카르트들을 통해서 분명히 얻어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깔끔한 1, 2, 3 법칙 그리고 완벽한 1, 2, 3 법칙을 유도하게끔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증거들은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뉴턴은 정말 신이 내린 위대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뉴턴 이전에는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죠. 아, 아이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체에는 힘을 주지 않는 한 정지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단순히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를 잘 동원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을 했다고 해요. 물론 우리 주변의 물체의 운동을 보면 그 말이 맞죠. 돌은 굴러가다가 멈추잖아요. 모든 물체는 가다가 멈추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너무 유럽을 2000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과학의 발전이 더뎠다. 자연과학 발전에 방해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착오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고 해도 경험적인 사실에 뒷받침이 없으면 그 논리는 틀린 겁니다. 그때는 논리가 아니라 말장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경험적인 사실에 축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말장난인지 아니면 정말로 올바른 논리적인 사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것이 한 가지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었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아니, 아이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과학을 할 수 있는 도구가 그냥 맨 눈밖에 없었어요. 실험실이란 게 없었고 실험도구라는 게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원리를 추상화 가청을 거쳐서 도출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자면 자연과학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기가 살던 시대의 조건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라는 해석 또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훈, 늦은 결론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좋은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뛰어난 관측이 필요합니다. 관측을 잘하는 사람, 과학자도 필요하지만 좋은 관측 기계도 필요해요. 뉴턴 시절만 해도 망원경이라는 게 있었고 천체의 운동을 관측하는 기술, 기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운동을 상당히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었죠. 그런 실험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뉴턴이 자신있게 이런 법칙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관측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죠. 관측된 결과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추상화를 합니다. 일반화를 시키죠. 뉴턴이 갖고 있었던 관측 결과는 주로 행성, 혹은 별의 운동에 대한 결과들이에요. 그것만 갖고도 자연을 움직이는 일반적인 법칙이 1, 2, 3 법칙이다라는 추상화를 뉴턴은 했던 거죠. 그런 추상화의 능력이 또 과학자들한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능력이고 그런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급진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구의 개발, 훌륭한 관찰, 그리고 관찰 결과를 통한 추상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결합이 돼야만 과학이 잘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뉴턴 시절까지 이어지는 과학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여기서 이 수업에서 배우는 것은 뉴턴의 1, 2, 3 법칙을 말을 통해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수학적으로 표현된 공식들을 풀어서 어떤 답을 구하는 그런 기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뉴턴의 법칙에다가 수학적인 틀을 씌우려면 일단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관측계 혹은 좌표계라고 부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관측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성, 관측계, 그냥 관성계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관성, 관측계를 빼면 나머지는 다 비관성, 관측계가 되겠죠. 그럼 관성, 관측계가 뭐냐, 관성계가 뭐냐만 정의하면 그 나머지에 대한 정의는 자동적으로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관성계의 정의를 이런 책에서나 어떤 글에서나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정의가 뭔지 한번 쭉 서술을 해볼게요. 만약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었을 때 그 물체가 직선 운동을 등속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측계가 있다면 그 관측계가 바로 관성계다. 무슨 얘기냐면 힘이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관성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하다 보면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 같은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움이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그런 혼란스러움이 이 정의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 동어반복적이다 라는 말을 논리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 관성계에 대한 정의는 좀 동어반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관성계가 뭔지 정확히 몰라도 정확히 이해 못해도 너무 좌절하거나 나는 물리를 못하나 보다 라고 고민하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관성계가 뭔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을 누가 저한테 말을 해주면 그 상황이 관성계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는 있는데 관성계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면 그건 참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 비관성계의 보통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뭐냐면은 멈췄다가 갑자기 출발하는 버스 혹은 기차예요. 멈췄다가 갑자기 출발할 때는 일정한 가속도로 이 물체가 움직인다 라는 얘기를 하는 셈이죠.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이 손잡이가 한쪽 방향으로 휘청하죠. 이렇게 기웁니다. 각도 세타만큼 기울어져요. 그런데 이 손잡이가 세타만큼 기울어지게 하려면 원래는 힘을 줘야 돼요. 사람이 이 손잡이를 잡고 자기 쪽으로 당기든지 해야 이런 휘어짐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힘을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손잡이가 마치 힘을 받은 것처럼 뒤로 휘청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것은 비관성계가 틀림없어. 이렇게들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약간 동호 반복적인 설명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조언은 뭐냐면은 관성계, 비관성계의 정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때그때의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차차 배우겠지만은 그 힘의 공식을 체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다시 말하면은 갑자기 가속하는 기차가 받는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힘을 기차 더하기 사람의 질량, 총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놓고 풀고 그 다음 이 손잡이의 줄이 열차 천장에 매달려 있죠. 그러면은 열차가 이 줄을 통해서 손잡이에다 힘을 가할 텐데 그 힘은 어느 방향이고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 프리바디 다이그람이라고 해서 다 그려서 풀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적용해서 풀기만 하면은 모든 물체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잘 힘의 법칙을 적용해서 푸는 기술을 익히는 게 그것이 관성계는 무엇이고 비관성계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철학적인 답변을 정확하게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물리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비관성계에서 물리를 하면은 그럼 뭐 잘못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설국열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물리를 한다고 해보세요. 설국열차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설국열차은 지구를 계속 돌죠. 다시 말하면은 대충 원운동을 합니다. 원운동은 등속운동이 아니에요. 따라서 설국열차는 비관성 좌표계입니다. 그럼 과연 비관성 좌표계는 설국열차 안에서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뉴턴 법칙을 발견을 못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연현상을 제대로 설명 못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비관성계에서 운동방정식을 적으면은 그것이 관성계에서 적은 운동방정식과 꼴이 약간 달라요. 그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은 비관성계에서도 얼마든지 물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차차 우리가 물리를 조금 더 배워가면서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사는 지구 자체가 관성 좌표계가 아니죠. 왜냐 지구는 자전 운동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지구 위에 사는 우리는 전부 다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등속원운동인 경우에 그 가속도가 각속도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원운동의 반지름으로 주어집니다. 요거 공식은 아마 일반 물리 시간에 다들 배웠을 거예요. 그럼 이걸 조금 풀어보면은 4파이 제곱 곱하기 원운동의 반지름 제곱 나누기 원운동하는 시간 주기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과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24시간을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은 이 가속도가 원운동에 의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10m per sec 제곱에 비해서 한 10에 마이너스 3승 정도 크기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한 0.1% 정도의 가속도로 가속하고 있는 관측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지구는 태양 주변을 뭘 하죠? 공전운동을 하죠. 공전운동에 대해서도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그리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365일 이 숫자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면은 역시 이 공전운동으로 인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의 몇 퍼센트인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충 0.1% 0. 몇 프로쯤 나옵니다. 지구는 엄밀히 말하면은 관성계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구에서 우주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뉴턴 역학 법칙을 적용하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지구가 관성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뉴턴 방정식을 잘 쓰고 그걸 잘 풀면 됩니다. 질량이란 것이 뉴턴 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보통은 우리가 강조 안 하고 많이 넘어가는 점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질량의 개념을 역학 체계에 도입했다는 것 또한 뉴턴의 위대한 발견 혹은 발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까지는 무거운 물체와 다른 물체는 작은 가벼운 물체는 뭔가 속성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로써 어떤 물체들의 속성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뉴턴은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숫자 M이라고 표기된 어떤 숫자에 해당하는 속성이 각 물체마다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셈이죠. 그리고 이 질량이란 숫자가 나중에 운동량이라는 양을 정의할 때 들어오고 운동량이라는 정의로부터 힘이라는 정의가 또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뉴턴역학의 체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량이란 개념이 뉴턴역학의 체계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재료 중에 하나다. 라는 사실을 잘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량이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하는 방식 자체에 이미 뉴턴역학의 법칙이 물론 녹아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일단 이런 실험을 한 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두 물체를 용수철로 이렇게 묶어요. 용수철은 압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갑자기 스위치를 누른다든지 해서 용수철이 갑자기 팽창을 해요. 그러면 힘을 받아서 두 물체가 양쪽으로 이렇게 뿅 하고 날라가겠죠. 한 물체는 V2라는 빠르기로 날라가고 다른 물체는 V1이란 빠르기로 날라갑니다. 움직이는 속도 속도는 측정할 수 있어요. 1초간 이 물체가 몇 미터 움직였다 잘 측정하면 되잖아요. 자로 측정하든지 맨눈으로 측정하든지 그다음에 시간은 시계로 측정하든지 아니면 자기 심장박동수로 측정하든지 어쨌거나 뭐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도라는 것들은 측정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속도 값을 측정할 겁니다. 측정이 틀리지만 않았다면 자 그럼 질량이란 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자 이 두 물체의 질량 B는 이렇게 날아가는 두 물체의 속도 B의 역수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편의상 이 두 물체 중에 한 물체는 안 바꾸고 나머지 물체를 계속 바꿔가면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나머지 물체의 질량 M1은 M2의 몇 배다 하는 것이 전부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모든 물체의 질량을 다 M2라는 물체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M2의 질량은 뭐라고 부르냐 M2의 질량을 편의상 1kg이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끝이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물체의 질량이 이런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유일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정의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뉴턴의 법칙이 맞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뉴턴의 법칙 속에는 질량이란 표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질량의 정의가 먼저고 뉴턴 법칙이 나중이냐 아니면 뉴턴 법칙이 먼저고 거기서부터 질량이란 개념이 도출되는 거냐 라고 묻는 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냥 뉴턴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체계를 한꺼번에 세워놓고 가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건전하고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네요. 보통은 운동량이란 기념이 뉴턴 역학을 설명할 때 살짝 다음에 나오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뉴턴 역학을 설명하는 방식은 운동량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뉴턴의 책을 읽어봐도 사실 뉴턴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개념은 이 운동량이란 개념에 더 잘 부합을 해요. 요즘은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 벡터 이렇게 하죠. 여기 이미 질량이란 개념이 들어갑니다. 속도는 x, y, z 방향으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정도죠. 질량은 앞에 와 같은 실험 방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양이고 그 둘을 곱하면 비로소 그 물체의 운동량에 해당하는 벡터가 얻어집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운동량 벡터를 정의하면 뭐가 좋냐 뉴턴의 제2법칙이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미분이란 개념을 아마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바로 미분 공식을 쓰면 이 운동량이란 벡터의 시간 변화열 dp, dt가 f 입니다. f가 힘이에요. 성분별로 쓰면 이 힘 벡터의 x 성분은 운동량의 x 성분의 시간 변화열 힘의 y 성분은 운동량 y 성분의 시간 변화열 이런 식으로 성분별로 등식이 하나하나씩 성립을 하죠. 자, 이 시간 변화열이란 개념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 또한 뉴턴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역학체계를 개념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학체계를 수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도구 바로 미적분이죠. 미적분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그냥 혼자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뉴턴의 지휘법칙을 좀 더 정확하게 적으면 사실은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운동량의 시간 변화열이 힘이다.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잖아요. 그런데 질량이란 것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보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란 뜻이에요. 상수는 미분을 하면 0이니까 결국 미분 밖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m 곱하기 dvdt란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dvdt를 흔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속도 벡터 a라고 불러요. 그래서 f는 ma이다 라는 공식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뉴턴 역학 지휘법칙을 표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f는 ma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원인도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가장 일반적인 지휘법칙을 표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은 이 위에 있는 이겁니다. f는 dvdt다. 자 그럼 뉴턴의 재산법칙은 역시 운동량 이라는 개념을 동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두 물체가 서로 가까이 와서 물론 멀리서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두 물체가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시다. 상호작용 한다는 것은 힘을 주고 받는 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구공 두 개가 서로 충돌해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결국 상호작용 과정에서 1번 물체의 운동량과 2번 물체의 운동량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 합 p1 더하기 p2 합 벡터가 되겠죠. 이 합 벡터라는 양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입니다. 이걸 보고 운동량 보존법칙 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 운동량 보존법칙 을 풀어보면 적용 반적용 법칙 이 따라 나옵니다. 어떻게 따라 나오는가 한번 보죠. 자 요식을 요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 왼쪽 표현은 뭐냐면 첫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오른쪽 표현은 두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다. 라는 거죠. 자 이거를 작용 반작용 법칙 이라고 뉴턴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 작용 반작용 법칙 의미하는 바를 다시 표현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 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물체가 서로 상호 적용 하는 과정 에서 두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양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원리를 뉴턴은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작용 반작용 이란 원리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뉴턴 법칙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